캡슐장 부위에 받아가자 캡슐장! 신규로가 달려왔어 신경해 우리 한영이 누나의 누구옵소 누구옵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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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너무 높은데 괜찮아 우리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보세요 거기 누구옵소 어두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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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달려있어 왜 달려있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한 일을 두시고 계시는지 밤은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,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보고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뛰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자, 이제!